네, 반갑습니다. 백인입니다. 드디어 8월이 됐습니다. 8월이 벌써 왔고요. 벌써 100일도 안 남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공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거 알아나도 실상은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왠지 모르게 의욕이 하나씩 좀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좀 힘든 시기 온 거 맞습니다. 그랬어! 여러분들 좀 마음을 다잡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촬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래 정시와 수시를 균형 잡힌 공부해라. 너무 지겹고 판에 박힌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몸에 와닿을 수 있는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 같이 나눠보면 조금 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좀 리마인드 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요즘 날씨도 너무 더워지고 많이 마음들 풀리는 시기니까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8월이 됐고요. 자, 9월, 10월. 자, 이제 정말로 얼마 안 남았죠. 2학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2학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한테는 지금 약 한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8월 끝나자마자 뭐 하는지 알지? 방학 끝나고 이제 8월 끝나자마자 9월 달에 딱 첫째 주에 9월 모의고사를 보겠죠. 9월 모평을 보겠죠. 9월 모평을 보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9월 모평이 9월 모평이 결국 우리의 지원선을 결정지어준다는 거잖아요. 다들 알고 있죠? 자, 9월 모평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대부분 이제 이 정도 월, 화 정도까지 받아줄 겁니다. 한 10일 정도 선까지. 자, 우리는 뭘 하게 돼? 그래, 수시 지원을 하게 되지요.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 거지. 원서 접수. 다들 알고 있지? 이 일정은?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몇 주 남아. 몇 주도 아니야. 일주일 꼴랑 있으면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선생님 표시해놓은 건 무슨 의미인지 알지? 그래요. 실제 대학별 고사 일시들입니다. 그래서 9월 16일 주간, 그 이후 주간, 23일 주간에 항공대, 건대가 논술고사를 시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10월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이죠. 연대, 홍대, 동대, 인하대, 그리고 카대까지. 여기 아마 상명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안 썻는 것 같다. 어째? 그리고 나서 뭐 덕성여대에 이런 학교들이 쭉 시험을 보게 되죠. 이 정도 어떤 커리를 따라가면은 이 정도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우리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흔히 말하는 수능 올인 기간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우리는 수능을 보게 될 겁니다. 다들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커리죠? 자, 어떤 스케줄을 한 번만 살펴보고 가자고. 그런데 다들 알잖아? 수능 다음, 다음 날 어메, 중대, 시험이죠. 서강대, 경희대, 성대, 광운대, 숭실대. 그나마 열흘 있다가 얘가 이제 11월 7일이죠. 11월 7일 수능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주 주말에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시립대, 고대, 한양대, 이대, 아주대, 명려대, 국민대, 인하대. 인하대는 1차, 2차 다 있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도 마저 이제 학교들이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정말 숨가쁩니다. 뭐 할 새가 없어 사실. 내가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서 할 것도 없고 이제는 짜여진 스케줄대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숨이 컥컥 막히는 스케줄이야.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선생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과 고정도 좀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 학습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되고자. 자, 지금요 사실 여러분들 대다수의 생각은요. 그래, 여러분들 내가 어디 시험 보러 갈지 클리어하면 고민할 거 없어. 거기 맞는 공부만 딱딱 하면 되잖아. 그런데 지금 아직 지원을 안 했잖아. 그리고 사실 우리는 9월 모평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알아나 지금. 9월 모평에서 점수가 오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9월 모평에서 점수가 오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수시 지원을 조금 더 높여서 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건 뭐 비웃는 것도 아니고 그 비하하는 바람도 아니야. 그래야지. 물론 그래야지. 하지만 그렇든 아니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어찌됐든 간에 점수가 떨어져 나올 거고요. 명확히 객관적 점수가 나올 거고 그걸 위해 여러분들 8월달 공부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8월달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9월달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럼 8월달에는 9월 모평에 올인할 것이냐. 아니잖아요. 우리 상반기 동안 쭉 해오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논술 공부를 꾸준히 잘 해온 친구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제야 비로소 시작하는 친구면 너무 막막할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친구들은 쭉 해나가세요. 9월 모평 전까지 수시원서 접수 전까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수능 공부를 기반에 깔고 그 다음에 주당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할애를 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강추 드린 거는 요일을 아예 잡으라고 했지. 각자 알아서 스케줄을 짜셨을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맞게끔 내 학원 스케줄, 야자 스케줄 이런 것들 인강을 언제 보기로 자기가 정했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딱 맞는 스케줄을 잡으세요. 자 그런데 이때 주당 예를 들어서 4시간을 잡는다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최소한 반은 돼야 될 거야. 즉 논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강의를 듣는다. 그냥 멍하니 본다면 선생님이 전국 최고의 훌륭한 완벽한 강사라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주당 4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얘를 1시간 플러스 1시간 플러스 1시간 플러스 1시간으로 쪼개고요. 쪼개고. 무조건 여러분들의 스스로 학습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해당하는 강의를 듣겠지요. 혹시 강의의 커리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좀 힘들 수 있겠죠. 자기가 이렇게 좀 분배를 해서 아마 강의를 따라오는 게 여러분들 시간 효율적 측면에서 가장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대학 기출 문제를 위주로 왜? 그런 것들은 그래도 해제가 그나마 있는 게 많으니까 없는 것도 많긴 하죠. 상위권 대학에서는.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부딪히는 거야. 막막해 보는 거지. 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세요. 그 고민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갈고 닦아 줄 겁니다. 여기는 왕도가 없습니다. 공부에 뭔가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알죠? 지금까지 해보면서 몸으로 느꼈지. 뭔가 빠르고 쉬운 길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깨지고 욕먹고 힘들어 봐야 비로소 그때 길이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 막막함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강의를 듣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두 세트를 공부를 하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 강의, 수강 이런 식으로 세트마다 공부를 해주신다면 적어도 주당 4시간씩 8번은 8월에 앞으로 남았단 말이죠. 조금 더 오버해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마 본인들 개인별 격차에 따라서 논술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강추는 드립니다. 여기 플러스에서 6시간 정도 투자를 하는 것도 나는 추천드려. 논술에 굉장히 큰 걸 걸고 있는 친구들도 많잖아. 왜. 그래서 그건 개인별 격차가 있으니까 다시 좀 그런 거는 개인별로 좀 질문은 올려주시고요. 얼마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까 대체? 이 정도 비중으로 선생님 제가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그러나 선생님은 스탠다드하게 여러분들 대다수의 친구들에 맞춰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주당 4시간 2세트. 그러면 최소한 8세트는 공부할 수 있어. 8세트에서 10세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시원서 접수를 할까요? 선생님 다음 주가 9월 모의고사인데요. 9월 모의고사인데 이번 주에 이거 공부하고 있어야겠어요? 논술 공부? 그런 거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쓸데없는 질문인 거 알죠? 그래서 이때 모의고사 공부하면 이 점수가 올라가나? 아니잖아?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톱니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스케줄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강조한 건 뭐야? 그러면은 자, 8월까지는 페이스를 잃지 말고 자, 지금까지의 페이스를 잃지 말고 공부할 것 자,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여러분들 결정이 나는 거는 딱 내가 어느 시험을 볼지 결정이 나는 거는 싫든 좋든 여기까지 가봐야 아는 거잖니? 그러면 이 이후의 공부랑 이때까지의 공부는 조금 개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 1차의 논술을 보건 수시 2차의 논술을 보건 상관없이 자, 8월까지의 공부는 일단은 좀 그 페이스를 잃지 말고 쭉 가주시길 바라요. 마음 가짐도 다르고 남은 시간 대비 내가 할애해야 되는 양도 다르고 뭐 느낌은 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페이스 잃지 말고 8월 말까지 쭉 가시길 바라고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조금 더 오버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페이스 잃지 말고 여름방학이라고 뭐 부쩍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야. 꾸준함이 중요하는 거고 마라톤에서의 승부는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다들 아시죠? 자, 뭐 좋습니다. 그러면은 8월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는데 그 대상은 각 선생님별 논술 선생님별 기본 강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본 강좌들을 좀 더 섭렵하는 기간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강좌들을 선생님별 그거는 스타일별로 여러분들한테 맞는 선생님들이 다 있어. 이 선생님이 더 좋고 이 선생님이 더 나쁘고 이제는 그런 거 자, 우리 메가스터디가 결국에는 전국 최고의 논술 선생님이 모여 계신 곳이잖니? 여러분들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기본 강좌들을 섭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원서 접수를 할 거야. 좋든 싫든 내 점수 나왔어. 그걸 가지고 원서 접수 할 거야. 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잖아. 수시 1차에 여러분들이 쓴 대학들이 있으면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고 수시 1차에 없고 수시 2차에 있어. 그러면 좀 이때는 놀아야 되나? 좀 이때는 수능에 올인하는 기간인가?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원을 끝냈어요. 상위권 대학 상위권을 지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에서 연대 말고 지원할 데가 잘 없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대 다음으로 수시 1차에서는 인하대 정도 건대 정도가 바로 그 밑에 이제 입학 점수로만 따지면 그렇게 되니까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1차에서는 연대 그 다음에 수시 2차에서 비로소 이제 학교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건 레벨별로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내가 만약에 수시 1차에 지원한 학교가 있다면 고민의 여지가 없지. 그 학교에 대한 파이널 수업들을 듣는 기간이 집중해서 파이널을 들여야 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 될 테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 9월은 9월은 먼 기간이다. 파이널 수강 기간이다. 선생님 저는 1차에 지원한 학교가 없는데요. 지원한 학교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현실을 좀 바라봅시다. 선생님이요. 수능 끝나고 그래. 얘네들 얘네들은 사실 수시 2차 수능 이후 전형들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 사실은 얘네들의 어떤 그 기출 문제 같은 거를 실제로 풀어볼 시간조차도 없죠. 수능 끝나고 다 다음날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야. 그래 하루 열심히 올인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 하루 올인하는 거 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열흘이 있다가 시험 보는 이런 학교들은 그러면 커버가 될까? 선생님 매년 매년 겪는 일인데요. 얘네들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하고 모든 파이널 교제에 이상적이로는 예상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열흘 수업해 주는 게 맞지. 기출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좀 들어가 있을 거라 학습돼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예상 문제들로 고려대 한양대회 파이널들을 하는 게 맞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못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매년 기출 문제를 교제 맨 뒤에 해설이랑 다 붙여놔. 그런다고 그거 공부하는 줄 알아 애들? 수능 끝나면 또 마음 풀어져요. 그럼 마음대로 쉽지가 않아. 내가 파이널 예상 문제들 수업하는 거 따라오기도 버걱버걱 허걱허걱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이전 시기부터 그거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공부는 언제 해야겠어? 언제 해야겠어? 그래. 10월달 이 수능 올인 기간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때에 우리는 병행을 우리가 1년 내내 선생님 강조한 거고요. 1년 내내 그렇게 한 친구들 많이 있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한 친구들이라도 이제 8, 9, 10월 만이라도 해달라는 얘기야. 자 10월달 수능 올인이라고 하는 이 기간조차도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10월달에 전국에 있는 모든 논술학원은 휴강이야. 모든 오프라인학원 다 휴강이야. 그거 맞아. 우리 친구들이 수능에 올인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만들어주는 기간인 것도 맞아. 그런데 수시 2차에서 여러분들이 결국 논술시험을 볼 거라면 수능과 논술을 병행해서 균형 잡힌 공부들을 해야 되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요 기형우 요 기간에도 우리는 2차에 대한 대비들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수시 2차에 논술 보는 게 아무것도 없다. 또는 뭐 서울대 수시라도 서울대 면접이라도 보는 친구들이 있다. 그럼 뭐 어 그럼 면접까지도 여러분들은 이때 꾸준하게 대학별고사 자 10월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월은요 수시 2차에 대한 기출을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별로 지원한 대학의 기출들을 풀이를 하는 시기가 돼야 합니다. 왜 여기는 아이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수능에 올인한다고 다들 흔히들 얘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수능에 올인한다고 그러면은 뭐 이 한 달 내내 수능만 공부하면은 더 효율이 좋을 것 같니? 선생님 항상 강조하잖냐 논술 공부를 제대로 하신다면요 이건 수능과 논술의 피드백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느끼심 스스로 느끼시면서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좋아요. 10월에 수시 2차들의 2차의 기출풀이들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그 수능 이후에는 조금 더 예상문제 위주의 그런 파이널 수업들을 수강 가능하게 되겠지요. 대충 그 정도의 어떤 커리를 따라갈 텐데 그러면 선생님 이 학교에 지원을 하면 9월에는 놀아도 됩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야 얘들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나는 고대를 지원했어요. 나는 고대를 지원했어. 그러면 근데 나는 연대 수시 1차에서의 논술이 없어. 근데 나는 고대를 지원하고 한양대를 지원했어. 그러면 나는 수시 2차에만 올인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 빼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네? 뭐 그래도 좋아요. 1번을 2번까지 8월까지의 공부를 9월까지 끌고 오시고 10월에 기출풀이들을 하시다가 넘어가셔도 좋죠. 그런데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거는 이건 수시 1차 뿐만이 아니라 수시 2차인 친구들도 해당하는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느낌 와 결국 고대를 지원한 친구들은요 고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연대를 지원한 친구들이랑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잖아. 특히 고대가 작년에 훨씬 더 지원자 수가 많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수시 2차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조금 더 관문이 넓기 때문에도 그렇고 입학 입학 정원 자체가 많기 많기 때문에도 그렇고 자 다시 그러면 나는 고대만 지원했는데 연대는 지원 안 했는데 그러면 나는 연대에 대한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되나 결국 상위권 대학 레벨별로 대학들의 수리논술 문제의 출제 원리는 대동소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옆의 학교 다른 학교의 어떤 그 문제들이 나에게 조금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수도 있단 말이지 왜 기출문제는 결국 그 학교의 어떤 흐름 트렌드를 보여주는 건 맞지만 나온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재출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옆의 학교에서 나왔던 그런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또 뭐 선생님 별로 그렇지만 연대의 커리와 고대의 커리는 아예 다르죠 비슷한 레벨의 비슷한 출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난 연대와 고대의 커리를 완전 다르게 만들어 선생님들 다 그래 왜 결국 연대도 듣고 고대도 듣는 애들 다 있단 말이지 그래서 완전 다르게 만들어 그런데 나는 고대만 썼으니까 고대 것만 그러면 결국 고대 시험장에 들어오는 애들은 연대 것도 풀고 고대 것도 공부해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기 위해선 나는 고대만 지원했지만서도 나의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연대 것도 같이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야 물론 연대를 실제 지원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긴박감은 없겠지 그래도 하란 말이죠 그만큼의 긴박감을 가지려고 노력이라도 해주세요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엄청날 테니까 자 이 2번에 대한 얘기는 수시 1차를 지원한 친구 수시 2차를 지원한 친구 모두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수시 2차를 지원한 친구들의 얘기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로서 수능 이후에 여러분들이 논술에 정말 말 그대로 올인해 주시는 기간들이 되시면 이게 마지막 세 달간의 논술 공부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의 어떤 그런 전체적 흐름을 한번 짚어드렸고요 여러분들 그 더 구체적인 공부 학습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매주 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올려봐 그럼 내가 그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